외치게 됩니다. 물만대! 물리학 만점하고 대학 가자. 여러분들 이 슬로건은 바로 김성진 물리학에서 여러분들의 물리실력자가 되기 위한 화살표 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물리학. 사실 이 물리학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느낌이라든가 또 진입 코스에서 진입장벽이 높다는 등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어떤 느낌을 갖고 있나요? 뭔가 알면 재미있을 것 같은 뭔가 로망이 되는 이런 흥미와 로망이라는 이런 것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두 가지 상반된 의식을 같이 갖게 되죠. 이런 현상은 일부터 시작하지 않고 겉에서 보이는 상황에서 질의 겁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뭔가 좀 될 것 같은 막연한 그런 기대감을 갖는다는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실력 증시 그것은 김성진 물리학의 연간 커리큘럼에 있습니다. 여러분 상세 강좌에 대한 상세 가이드는 제가 따로 드리지만 일단 전체적인 가이드를 함께 나누고 이 연간 커리큘럼이란 것은 여러분들의 수능까지의 바로 가장 확실한 뼈대가 되도록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곧 수능이죠. 우리 예비 고3이라고 하시는 분들 현고2. 자 이분들 그래 2학년 동안 그래 학교 물리 내신 안 좋았어? 뭐 이랬으면 많이 계실 겁니다. 이제 내년부터 제대로 해야지. 아니요 미루지 마시고 바로 2학년 끝종의 미를 거두십시오. 현재는 기말입니다. 기말교사부터 확실히 잡는 거예요. 수능? 아니 물리학 자체가 여기서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끝부분에 3달은 남았겠지만 자 여러분들 모두 완자책 들고 모이십시오. 자 김성재와 완자와 콜라보가 된 완자 스페셜 강좌와 완자 피니쉬 강좌. 이 강좌에 대한 상세 설명은 OT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 강좌는 내신 특화된 강좌이기 때문에 정말 학교 시험에서 탁월한 효과가 나올 겁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1년 동안에 우리 2학년 생활을 해가시면서 정말 아주 훌륭한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이런 것들은 수강편을 보시면 확실하게 이 강좌에 대해서 믿음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내신 마지막 내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깃발을 꼽으시고 자 신뢰와 함께 이제 물리학으로 입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샘이 가장 중요시키는 것은 바로 프로세스 일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입문 강좌는 사실 쌩쌩 물리학 완이 있고 수능적 사고에 쌩 물리학이 있는데 이 두 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쌩쌩 물리학은요 정말 물리가 뭐야? 뭐 이러고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서 중깅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시작되는 강좌고요. 본격적인 수능적 사고. 이런 수능이라고 해서 지식을 체크하는 것 이전에 바로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사고의 연결이죠. 복잡한 사고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 수능적 사고를 먼저 쌩쌩 물리학으로 시작되는 입문 강좌인데 자 구버전도 있지만 그 강좌도 좋습니다. 자 갈아엎겠습니다. 그래서 12월 개강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커밍순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은 쉽다가 아니라 중요하다. 모두 이 말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천으로 옮기 그런 상황에서는요. 많은 유혹과 또 인내가 꼬꾸라지는 이런 상황 많이 생기죠. 그쵸? 이거 아무도 부정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이라는 것을 쉬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는 뭐 쉬우마 문제풀이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요. 자 1년에 뼈대가 되는 선생님의 강좌. 자 이제 스페셜 골드 물리학원. 이것은 이제 하나의 명품 브랜드가 된 강좌죠. 자 개념 기본에서 심화까지는 강좌인데요. 자 판타 버전. 이번에 이제 개강을 하는 강좌랍니다. 자 갈아엎는 강좌인데요. 하지만 매직 버전 그러니까 2021년에 완강된 강좌인데 이 부분에서 2021년에 행해진 6평, 9평, 수능. 자 이런 문항들을 제가 업그레이드릴 테니까 자 기존에 완강된 강좌 장단점이 있죠. 이것은 새로 시작하니까 이제 업로드가 될 때마다 함께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완강된 강좌이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고요. 손색 없는 강좌랍니다. 자 그리고 기타 업 강좌. 이것은 말 그대로 정말 사대를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출 문제 풀고 근데 똑같은 설정이 나왔는데도 안 풀려? 그것은 답내는 공부. 아 이거 풀어봤어. 그리고 문제 안 풀고 다음 문제 찾는. 이런 뭔가 좀 얇은 생각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죠. 기타 업 강좌는 기출 강좌 중에서 단연코 여러분들이 인정하라는 그런 강좌가 되죠. 자 이때 탄생한 강좌가 있습니다. 바로 물리학원 N제 강좌인데요. 상당히 이제 많은 문항들을 접할 텐데 가장 정제화된 기출 문항에 대한 변형이라든가 또 우리 이런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다. 또 실험 문항 같은 경우 이런 가지각색의 그런 N제로 꾸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 들죠. 문제 풀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곱씹어야 된다고요. 이러한 문항들 속에서 결국 개념과 문제를 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아마 처절하고 철저하게 느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실무 강좌는 선생님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극강 실무. 성재성과 연구실에서 제작하는 이런 강좌인데요. 시즌 1, 2, 3. 퀄 실무. 어 이거 훌륭해요. 메가스터디에서 진행되는 그런 실무인데 뭐 거의 시기는 비슷하지만 6평전. 퀄도 시즌 1, 2, 3가 있습니다. 그래서 6평전. 또 6평 이후에 9평전. 그리고 이제 9평 이후에 파이널 강좌까지. 정말 탁월하고. 아마 극강 실무는 여러분들 그 퀄리티에서는 알 겁니다. 하지만 이 둘의 성격은요. 극강은 빡빡해요. 이번 그 수능에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아 그래요. 지금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빡빡함을 견뎌나가고 그걸 뚫고 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퀄 실무. 정말 잔잔한 문항부터 송곳이 되는 문항까지 골고루 편성되는 그런 탁월한 실무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그 시기에 맞게끔 1년 동안 쭉 진행이 될 것이고요. 자 이제 세미 과정 프로세스가 중요한 것이야. 하나씩 빌드업해 나가는 것이야. 하나하나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실력 증치를 위해서 해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야심찬 강좌가 이제 언박싱 됩니다. 일단 스피드 골드마스터 강좌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초고밀 개념과 문제를 함께 어울려서 가는 부분입니다. 특히 수능을 경험했다든가 N수 반수 이러신 분들에 적합하고요. 또 고3 수험생 중에서도 뭔가 개념을 한다고 했는데 뭔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으신 분들 이 강좌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드업 코스 자 우리 물리학원에서 역학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항상 1년 동안 준비하면서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이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이거 자꾸 우리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기선제약 기선제약 역학의 1부터 시작할 수 있는 역학제약 코스입니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운동역학 프로젝트예요. 자 이름은 역학대장입니다. 어우 함께 대장이 됩시다. 그래서 스텝 1, 스텝 2, 고난도 문풀 이렇게 시기적으로 개강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빌드업 코스를 그대로 발발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킬포인트 강은 말 그대로 킬 킬 우리 보통 킬러 주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원포인트 강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역학대장이 운동역학에 대한 발판을 만들어 나가서 고난도까지 간다면 킬포인트 강은 운동역학과 그리고 연력학과 특수상대성 이론과 그리고 전기력 파트 그리고 파동에 대한 또 우리의 킬러 부분이 있죠. 특히 간섭 부분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자 확실하게 그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우리가 뭐가 문제점이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이것은 3월 스튜디오 9월 현장 버전 두 개가 준비가 되는데 차이점이 있죠. 이 사이는 이제 6평, 9평 등 학평도 함께 진행되는 그 이유이기 때문에 2022년에 경향이 9월 현장 버전에서 반영이 될 것이고 이 안에는요. 수특, 수안중에서 우수문항 그리고 역대 기출 이런 것들이 어울려서 정말 짬뽕이 돼서 비빔밥이 되듯이 개념과 문제를 함께 진행하는 그런 킬포인트 강 강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상세한 가이드는 따로 또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물리학 2 당부드립니다. 물리학 2는 입문 강좌는 물리학 1이에요. 이 다른 과학탐구 연합과 다르게 이 물리학은요. 1과 2가 연계성이 정말 심할 정도로 깊어요. 그래서 물리학 2 이 과학만 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교과 편성 자체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2021년에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마 잘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6평을 치르고 9평을 치르고 수능을 치르면서 왜 물리학 2 할 때 물리학 1부터 진행되는지 알 겁니다. 교과 자체가 그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다른 과목과 달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피드 골드 마스터 강좌 자 초고밀도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 2 하신 분들 해보세요. 분명히 선생님과의 신뢰가 발생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물리학 1 한다고 해서 이거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나중에 후회합니다. 물리학 1부터 스피드 골드로 확실하게 잡아놓고요. 그리고 이제 1월에 프로젝트 골드 물리학 2 자 완강된 강좌에 있지만 갈아엎어서 새로의 이제 1월 달에 골드 물리2가 시작되겠습니다. 역시 개념과 문제를 분리하지 않는 현명한 버릇이 중요한 것입니다. 개념과 문제 분리하지 마세요. 제일 잘못된 생각 물리학 1이건 2건 개념은 됐어. 이제 문제 풀어야지. 안 되는 거 뻔히 지나면서 겪으면서도 그 이유는 개념을 할 때 문제 문제를 할 때 개념 항상 준비 과정에서는 이것이 퍼즐 맞듯이 쫙쫙 서로 간에 함께 준비가 된답니다. 이따가 말씀드렸지만 답내는 공부 실전에서 무용지물이에요. 자 또한 버전업 기출 N제 자 이것은 수년 동안의 기출문학에 총망라된 그런 강좌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 강좌는 이미 9평까지 21년도에 행해졌던 9평까지 반영된 강좌고 여기에 수능 물리학 이 수능에 물리학 2까지 제가 업글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퀄실모 물리학 2도 있습니다. 시즌 1, 2, 3 시기별로 자 탄생 3배속 물리학 2 N제를 준비합니다. 자 역시 N제라는 성격에 맞게끔 뭔가 좀 물리학 2는 좀 문제집의 컨텐츠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게 많이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켜 드리면서 결국 이 기출에서 결국 실제적인 수능까지 갈 때 어떻게 우리가 준비될지를 바로 3배속으로 전체 개념을 쫙 준비해 드리면서 함께 N제로 같이 가겠습니다. 개념 곱하기 문제라는 뜻입니다. 자 어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어 심플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걸 목적으로 하고 이 가이드에서는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답내는 풀이법 그리고 스킬 또한 겉보기 유형놀이 이런 얘기 할게요. 쓰잘데 없다라는 거 분명 나중에 알게 됩니다. 수릉장에서 실전장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 매년 일이 벌어져도 결국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수릉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진짜 스킬은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기본이에요. 자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1부터 1년간의 흔들리지 않는 실력 쟁취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갈 길이죠. 끝까지 파이팅 합니다. 외칩니다. 물만 돼! 오케이.